미국 남부에 사는 성인 남자의 수를 3수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되나요? 스티비 레이본 헌정밴드 수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남부의 상징과도 같은 기타리스트죠. 뭐랄까 그냥 스티비 레이본 하면 그냥 그 동네 자체가 연상이 되는 텍사스 그 언저리가 그냥 막... 스티비 레이본이죠. 그렇습니다. 스티비 레이본 정말 위대한 기타리스트죠. 한 시대를 혼자서 다 잡쌌던 분. 그렇습니다. 아 뭐 너무 사실 대단한 기타리스트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저희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예전에 저희가 뭐 시그니처 모델들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티비 레이본 곡도 선생님이 종종 이제 뭐 쳐주실 때도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많이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 그 리프 그 쫀쫀한 리프의 화려한 연주감 이런 것들 정말 독보적인 기타리스트였죠. 아 너무 잘 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노래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그 어떤 뭐랄까 텍사스의 그런 이미지도 너무 잘 어울리게 이제 늘 무대의상 같은 걸로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그 공연을 늘 항상 그 에너지 넘치는 그 공연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스티비 레이본 SRV 흔히 사랑방이라고 얘기하죠. 사랑방 멋있네요. 사랑방 기타 이거 맨날 봐도 멋있어. 참 핏가드에다가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핏가드에다가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멋있습니다. 하도 보니까 이거 멋있어요. 멋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2천만원짜리 기타 아 그것도 멋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뭔가 이제 그 뭐가 많이 좀 장식이 좀 더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야 이거 띄니까 되게 멋있네요. 아 이게 이렇게 그 안에 이게 다 여기에 있는 거구나. 비닐루가 비닐루가 이거 이제 사 가시는 분이 떼야 되니까 알 요기면 반만 띄고 직접 띄시는 걸로 띄는 재미가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띄고 싶어. 비닐 띄는 것도 약간 나름대로 굉장히 쾌감있어요. 진짜 카타르치스가 있죠. 저는 원래 물건 사면은 그 새 물건에서 전자기기에서 비닐 띄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비닐부터 띕니다. 새 차에서 비닐 뜨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 재밌죠. 그리고 또 그 비닐에 비닐 그 새 거 냄새 쫙 나잖아요. 아 새 비닐 냄새 쫙 소리 쫙 그 아주 쾌감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뛰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커스텀샵 2021 커스텀 아티스트 스티비 레이본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NOS 모델입니다. 시리얼 롬버는 CZ554727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스티비 레이본 최근에 썼던 거는 렐릭이었어요. 2020년 7월에 썼던 모델이고요. CZ554552 모델이었네요. 이거는 그때 688만원이었고요. 이번이 678만원이니까 렐릭 모델이 10만원이 더 비쌌네요. 차이가 거의 없었네요. 그때 선생님은 스티비 레이본을 본받자 저는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해서 9.9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기타였고요. 자 오늘은 NOS 모델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 굿 678만원 그리고 메이드인 미국입니다. 메이드인 미국? 네 메이드인 USA이고요. 네 전장 98.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플랫 뒷둘레가 80mm로 아주 두텁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헬드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프트손 메이플의 스페셜 SRV 오버 C 쉐임넥입니다. 틴티드 니트로 셀렐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빤딱빤딱하네요. 예쁘게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금장이에요. 그리고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에는 로즈우드고요. 지판공귤 반지는 305mm 스킬 길이 648mm 21 점퍼프레쉬입니다. 커스텀 샵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코이스 트랩핑업 3개 그냥 텍사스의 상징이죠. 마스터 볼륨 톤 2개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 레프트 엔디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래몰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박혀있는거 참 독특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암구멍을 위로 해놨죠. 자 어떻게 어떻게 자 텍사스의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텍사스 사랑방 뱅크로 오우 예. 어우 후끈하게 후끈하네요. 5. 4. 4. 좋다. 마샬이고요. 이야 이거. 4. 4. 5. 5. 5. 5. 아주 건조하고 맵네요. 태양초 고춧가루 같은 느낌이네. 태양초 고춧가루 같은 느낌이네. 태양초 고춧가루. 태양초가 보통 상체입니다. 태양초 곱창 빠집니다. 태양초 com 어머 단계만쪽! 태양 acompanl 19哦algamAOuung Auung Auung. 멋진 연주에요. 잘 만들었습니다. 멋진 연주. 멋진 연주. 좋다 좋고. 진짜 좋다. 좋은데 장력이 너무 쎄 오늘은 스티비 레이병호 멋진 연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원시원해요 이 시원시원한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후끈하고 핫한 사운드 SRV의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죠 SRV가 이런걸 할 리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시원시원한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시원시원한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순풍하네 기타 잘 만들었네 텍사스 스페셜의 가장 상징적인 사운드 오늘 아주 특이하게 반주를 드럼 비트가 없는 반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기타의 순수한 사운드로 한번 모니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순수한 사운드 기타의 순수한 사운드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매력적이네요 사운드가 잠깐 해야 되겠네요 재밌다 웬만한 드럼비터 없는 건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기타의 순수한 사운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은하철도랑 이거는 간간히 해야 되겠죠 간간히 해야 되겠습니다 은하철도 블루스와 통기타 블루스 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니까 기타 사운드 들어보셔도 다 알겠고 음 그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한줄평 스티비를 이번에 권정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진짜 그 지역의 상징 뭐랄까 정말 그래서 이런 이미지적으로 그 SRV를 떠올렸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남부의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었던 네 바로 그분 그래서 저는 고국의 또 상징성의 의미를 담아서 텍스프리 말고 텍스프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프리 네 텍스프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아닙니다 텍스 텍스프리 에리카의 돈만 안 만나서도 에 하하하하하하 이거봐 매워 매워 소리가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저랑 거의 비슷한 세부 항목이 나왔네요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8.5 네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CUD에 해당하는 게 12, 16, 17 완전 동일했고요 사운드는 33, 34 텍사스 스페셜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기타리스트의 멋진 기타 SRV NOS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이런 날에는 맥주 한잔 먹고 줬어야 되는데 너무 맨정신이라 맨정신 치셔서 너무 아쉽네요 저희가 뭐 그분만을 위한 리뷰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이거 사가시는 분은 좀 맥주 한잔 드시고 맥주 한잔 딱 드시고 구매를 딱 하시고 택배로 딱 부치고 집에 가서 맥주를 드시면서 기다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눌러주세요 저희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ff